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다. 틀렸다. 한 번이라도 뭔가를 거래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 가능한 한 높은 값을 불렀을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가능한 한 낮은 값을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그 거래의 결과로 자신이 적은 돈을 갖게 될 때보다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문화적 정보의 밀밈이 바로 경제활동의 기초다. 그러나 돈과 행복에 대한 이런 밀밈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증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빈약하다. 수십 년간 부와 행복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중산층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는 부가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가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매년 1천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나 매년 50억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매년 1억 원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빈곤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덜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비교적 부유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부는 한계 요용 체감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굶주리고 춥고 아프고 피곤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돈은 갈수록 쓸모가 없어지는 종이조각과 같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 국가들의 평균 소득은 엄청나게 치솟은 반면 행복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영국은 1960년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잘 살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보다 3배 정도 더 부유해졌다. 그러나 2세대전에 비해 우울증은 더욱 일반화되었으며 현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보아 불행의 총량도 확실히 늘어났다. 여기서 순진한 척하지는 말자. 가난은 당연히 끔찍한 것이며 연구자들이 밝혀냈듯이 일반적으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혼의 실패나 마약 음주 문제 등이 반복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복 평안 안전 마음의 여유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자.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더 늘었는가? 물론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의 수입보다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돈만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수입이 늘어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해봤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행복 평안 안전 마음의 여유가 늘어났는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 탓이다.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란 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가장 가치를 주고 있는 것들을 사용될 때 성취하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오늘날 그 대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책임 같은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재화들이 바로 그것이다. 돈, 권력, 특권보다 어쩐지 구태에 의연하고 지루하게 들리는 가치들이다. 그렇지만 그런 본질적 재화들은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공짜라는 점이다. 더구나 그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 만일 아무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사람들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끊임없이 획득하고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허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현재 소유한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경제는 점차 소멸되어 결국 정지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활발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욕구와 행복한 개인의 근본적인 욕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다른 사상가들처럼 아담 스미스도 사람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행복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부의 생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경제는 꽃이 피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문화적 정보에 밋밋을 붙들고 있는 경우에만 그들은 생산하고 획득하고 소비하는 일을 충실히 할 것이고 그래야만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즉 경제는 개인이 노력할 때만 성장하는 법인데 개인은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과 소비가 개인적 행복의 필수 요소라는 착각에 빠져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밋밋이 전파하는 게임에서는 잘못된 밋밋을 전파시키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가 선량한 대중에게 엄청난 속임수를 쓸 필요는 없다. 잘못된 밋밋 그 자체가 초복제자가 되어 그 밋밋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스스로하게 만들어버린다. 끝입니다. 각설하고 긴급 속보입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잘난 채만 하던 성피로는 잘렸습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하는 꼴이 영 글러먹어서 만장일치로 해고했습니다. 다음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소합니다. 운동은 일도 못하면서 발차기로 까불고 기고만장하더니 잘렸다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